4레버 21 장도원 씨와 장진숙 씨에 의해 창업된 회사입니다 한인 최대 의류 판매업체이자 미국 시장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킨 그런 성공 사례로 손꼽혀 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회사가 있지만 한국 기업이나 한국계가 세운 그런 기업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애정을 사람들이 갖게 되죠 관심도 갖게 되고 이 패스트 패션 업계의 한 기업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히 패스트 패션 이렇게 하면 유니컬러라든지 자라라든지 H&M, Forever 21 등 같은 그런 업체들을 들었는데요 흔히 이야기해서 스파 브랜드라든지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리지만 특히 패스트 패션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저렴한 가격대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을 자사 브랜드로 빠르게 공급해서 상품 회전율이 빠른 그런 패션 브랜드를 말합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계 패스트 패션의 매출액 순위의 가운데서 1위 기업은 자라입니다 그 다음 2위가 H&M, 그 다음 3위가 유니클로입니다 Forever 21은 미국에서 다섯 번째 큰 패션 리테일러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커지는 않습니다 블룸버그는 8월 28일 날 Forever 21은 현금 유동성 위기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며 파산 신청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포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4년 LA에서 설립된 Forever 21은 전세계 815곳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매출 부진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Forever 21은 보유 현금이 감소하고 구조조정 협상도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연방파산법 챕터 11일 신청 가능성을 현실적인 옵션으로 검토 준비 중이다 Forever 21은 챕터 11 신청과 함께 기업 회생금용 대출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는 추가 자금 조달과 채무 감면 등을 위해서 기존 대출기간 및 Forever 21 매장에 임대하고 있는 쇼핑몰 소유기업들과 진행해오던 협상의 지지 부진한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파산 신청 이후에는 실적이 저조한 매장에 대량 정리해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 Forever 21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이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8월 26일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경영난의 실체는 무엇인가 Forever 21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상장회사처럼 낱낱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에 발간된 포부스에 따르면 2017년도 회계연도 매출 기준으로 보면 Forever 21은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15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를 기록했다 벌써 2017년만 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죠 경영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증거는 2015년부터 이제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2015년 8월 31일 날 Forever 21은 웰스파고와 사모펀드 TPG 캡달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수여받게 됩니다 긴급으로 또 그 이후에 2019년 4월에 미국의 패션 전문 매체인 WWD는 Forever 21이 중국 사업을 적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인 4월 29일 날 Forever 21은 중국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 중단하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전형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창고 정리 세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Forever 21로서는 중국 사업 실패는 상당히 빼앗은 그런 실책이었습니다 다른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비해서 2008년도에 중국에 빨리 진출하게 됩니다 일찍 그런데 입지 선정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같은 그런 패션 브랜드의 아주 중심지구가 아닌 장수성의 1호정 개설을 하게 됩니다 입지 선정에서의 실수와 그 이후의 연연 전략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 중국 시장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손을 털게 됩니다 업체 내부 사정을 제3자 입장에서는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쇼핑몰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이따가 방문해서 관찰할 때는 패스트 패션의 메이저리그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그런 직감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대만 시장, 홍콩 시장 등에서도 이미 2017년에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았고 또 유럽 시장에서도 Forever 21의 존재감은 점점 축소되어 왔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암스테르담, 더블린 매장들이 속속 문을 닫거나 축소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9년 6월 3일 날 블럼버그는 좀 더 심각한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Forever 21이 구조조정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Forever 21과 거래순에는 LA 1원의 한인 의료업체들 200-300개 정도가 거래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Forever 21의 경력난이나 이런 문제는 많은 교포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사업 기반에도 큰 주름살을 지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와 교훈입니다 사업은 총성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을 긍휼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참 안됐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전쟁의 승패는 결국 최종적으로 숫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매출과 이익 두 가지 성적표가 경영자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회사가 성장해 가면서 내부적인 경영혁신을 제대로 수행해 가지고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이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시대와 환경 변화에 발 맞춰서 경영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인도시장에서 포레브21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경영진의 의사선택과정, 전략과 전술의 선택면에서 문제가 좀 많았지 않았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후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전반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의료업종, 업회를 업종은 그런 환경 변화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차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형 쇼핑몰들의 내방객수나 방문객수나 매출이 급감하고 많은 소매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포레브21은 대형 쇼핑몰 위주의 사업 전략을 선택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실책이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은 건물사를 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거래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면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 이를 원상회복하는 일은 장업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사업이 웬만큼 잘 나갈 때 그 사업의 운전 방향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죠 결국은 사업은 무대의 중심지에 누가 남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현명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포레브21의 고전은 좀 안타깝고 딱하기도 하고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그런 사례 가운데 납니다 어쨌든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렇게 극복하고 또 새로운 그런 좋은 성적표와 소식을 전해 듣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